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저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75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세상의 모든 보장,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만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0편 23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논리적으로 맞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목자삼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과 욕심 다 버리고 오로지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양처럼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불만족함이 그의 삶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도 만만치 않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부기와 영화와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쾌락으로 쾌락을 더 신뢰하고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은 결국 허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허무한 삶의 고백을 그의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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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결핍, 모든 겨려, 모든 부족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은 모두가 다 믿음의 불완전함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참 단순한 말씀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절묘한 비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지인 우리가 살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떨어지면 시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는 일은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떼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붙어있게 하려 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대신 돈에 달라붙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대신 권력에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 대신 악인의 꾀를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하여 다윗의 길이 아닌 솔로몬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꼬임에 빠집니다 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고 살면 부족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불신앙적인 마음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하여 결국 하나님과 사이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하여 삶은 결국 점점 시들어가게 되고 보잘것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2001년 높은 뜻 승리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김동호 목사가 큰 물주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려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승리여자대학 이사장 부부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 잊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그게 그때 썼던 제 글이었습니다 제목 보시면 글 알겠죠 사람들이 내가 큰 물주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물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건 정말 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의 성패가 큰 물주에 달려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다 좀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히 교회의 승패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와요 베드로의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교회를 꿈꾸며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목회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200억 원의 헌금을 작정했을 때 학교에서 떠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하여 보이는 예배당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출석교인 5천명이 순식간에 예배처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200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의지하고 활용만 한다면 우리 예배처서 준비하는 일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금 9장 62절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쓰기로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생명과 앞날과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이 옳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 셈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축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놓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였었습니다 큰아이는 공부를 제법 해서 소위 수능 고득점자 군에 속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대학교를 추천하자 아이도 큰 반대 없이 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냈습니다 새벽 기도에 반주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을 제법 잘 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 큰아이가 갑자기 재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좋은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지방대학이고 끌어질 선배도 없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사회에서 발붙이고 산다는 일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사흘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배낭을 싸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만에 응답받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선배의 도움을 받고 학교의 이름값으로 좀 성공해 보겠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나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큰아이에게는 도움이 됨직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애굽의 힘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아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아이 저희 아이 이보다 더 잘될 수는 없다고 고백할 만큼 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잘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의 삶은 완벽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이 지난주 목사고시에 패스했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아이에게 여러분 저는 빅데드입니다 여러분 빅데드라는 말 아시죠? 잘난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뜻이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를 위하여 그 빅데드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아들도 우리 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욕심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힘 있어 보인다고 도울 수 있다고 함부로 선대다가 내가 아예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이의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내 아이는 내게 붙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아이임을 저는 정말 제 자식을 걸고 믿습니다 가끔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빅데드를 만나서 그 빅데드의 덕으로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단임 목사 되는 것을 보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덕보는 것보다 하나님 덕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을 감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훗날 가봐야 알겠지만 가보나 마나 뻔합니다 아버지 덕분 사람들보다 하나님 덕분 내 아들이 더 잘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로 오늘 설계 기도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틈이 생기면 시듭니다 믿음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이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을 믿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믿는 건 우리에게도 어려운 겁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전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분께 붙어 있으면 틈이 없으면 시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생명으로 충만할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의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까 찬양했으니까 기도는 안 하려 합니다 그게 기도니까 고맙습니다 안 하려 somewhere . 아멘